1. 수납이의 여성 1. 수납이의 여성 1. 수납이의 여성 2. 수납이의 여성 3. 수납이의 여성 3. 수납이의 여성 3. 수납이의 여성 자, 수납이의 여성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등장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또 이렇게 무더위날 어디로 왔죠? 오늘 누나 패셔니스타로 유명하기 때문에 누나를 조금 더 비대해줄 수 있는 곳이지 않을까? 그리고 누나 가장 잘 아는 곳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여기를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사실 여기가 올라가보면 알겠지만 여기가 이분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맞아요. 이분이 사실 해외에서도 되게 유명한 쇼에도 하셨고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소개해드리게 됐는데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너 잠깐 딱 보니까 네. 4층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빨리 우리 스타미분들 다 같이 도와주셔가지고 여기 엘리웨이 타나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4층까지 걸어 올라가겠습니다. 이 무더위에 올라가기 좀 힘들지만 어쨌든 오늘 또 재미있게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올라가 볼까요? 화이팅! 가자! 이쪽으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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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올라오면서 그랬습니다. 아 돈을 좀 이렇게 많이 버셔서 어 장소를 옮기시는 걸로 이제 여기가 진정한 의뢰인이 여기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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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처음으로 이렇게 공방에 와보는데 어 그래도 한번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방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소마레 김아라입니다. 미인쌉 하하하 아이고 감소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나이가 어리시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는데 어 그래요? 95년생이라고 들었는데 아 저 좋은건 알았어요. 그래서 꽤 어리셔 가지고 아니 근데 저는 어쨌든 딱 여기 와면서 느꼈던 게 공방이지만 그 뭐지 디자이너심이 겸 대표시잖아요. 혹시 직원분들은 없으신 거예요? 지금은 혼자서 계속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이 가방을 혼자 다 만드시는 거예요? 네. 핸드메이드로? 와 근데 나는 그래도 한 두세 명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러면 주문 이런 게 많이 들어오면 솔직히 어떻게 그거 해요? 주문 들어올 때는 주문 제작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2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면 양해를 미리 부탁드리면 또 기다려주시기도 하고 또 미리 몇 가지는 제품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혼자 하셔서 좀 힘드시겠다라는 왜냐면 제가 가죽 공방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아 있어요? 네 그 카드 지갑을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이니셜 새겨가지고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지금 나 안 해봐가지고 좀 힘이 좀 있어. 그러니까 좀 해봐라. 알려줘요 정말. 미치겄어. 보니까 상품이 대표님 얼굴 따라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보면서 어? 예쁜데? 아니요 상품이 상품이. 상품이. 이런 식으로 뭐 플러팅을. 그래서 오늘 좀 많이 지금 떨리시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공방이니까 그래도 한번 쭉 이제 지금 상품 되는 것들이랑 좀 그래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구경 좀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볼까요? 아 네. 자 이제 가방이 딱 이렇게 있는데 어 일단 재질이 너무 좋습니다. 소가죽 이전에. 어 달라지. 저 눈과 달라요. 자 이게 다 이렇게 한 땀 한 땀 이렇게 대표님이 이제 만드신 거잖아요. 한번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네. 네. 저희 이 제품은 이제 다랑아리 가방인데요. 그 다랑아리라는 거에서 영감을 받아서. 아 요거 요거인가 보네요. 네. 근데 왜 다랑아리 이거에 영감을 받으신 거예요? 아 저희가 그 저번 컬렉션이 이제 전통이었어요. 이제 전통 문화를 이제 현대적으로 풀어내기 위해서 어떤 제품이 좋을까라는 그런 역사를 좀 공부하다가 다랑아리에서 이제 복을 담는다는 의미를 가져왔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랑아리가 정말 기운도 좋고 그림도 유명하고 작품성으로 되게 좋은. 다른 근데 아직 저한테 맞지 않지만 어쨌든. 어쨌든 그래서 아 이거를 이제 모티브로 이렇게 그래서 약간 곡선이나 이런 게 엄청 있군요. 약간 달항아리 이런 게 약간 있잖아 다 이렇게 곡선들이. 그렇죠. 그래서 가방들이 약간 이렇게 쿠션감이 있고 납작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를 이제 모티브로 해서 이런 식으로. 근데 얼마나 건대요. 솔직히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혼자 만드시는데. 아 얘가 그 3D 프린트로 따로 문성형 기법이라고 가죽을 물에 적셔서 건조를 해요. 그래서 건조 시간만 이제 하루 정도 걸리고요. 건조만. 네. 그리고 제작은 그래도 타이트하게 빠르게 하면 하루도 가능합니다. 아 진짜요? 아 근데 나는 여기 일단 이 가방들의 주요 타겟이 궁금해요. 구입하시는. 어 보통은 이게 너무 제품마다 다른 것 같아요. 약간 미니는 캐주얼해서. 어린 친구들. 한 2, 30대. 그렇죠. 그렇죠. 약간 허브나 이런 달항아리는 한 3, 40대까지. 그래. 나도 결국엔 40대인 거야. 나는 미니백을 너무 유행이잖아요. 미니백이 사실 MG들한테. 맞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니백이 너무 조금. 그러니까 저한테는 좀 안 어울리더라고요. 왜요? 별로 이렇게 미니백을 선호하지는 않는데. 근데 나는 여기 미니백이 좋았던 거는 요즘에 미니백 얼마나 작은지 아시죠? 정말 루지와나 들어가요. 어머. 애플사랑 루지와나 립스틱. 잠시만요. 잘못 들었나봐. 잘라주세요 이거. 우리 둘 다. 우리 둘 다 루지와나 할 사람 아니야. 그리고 막 핸드폰도 안 들어가고 해가지고 제가 그런 것도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갖고 다니는 게 많은데. 저 맨날 메고 오신 거 봤죠? 맞아맞아. 근데 이거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많이 핸드폰. 수납공간도 꽤 있네요. 근데 난 미니백이라도 약간 수납공간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미니백으로는 사실 되게 제 취향에는 좀 좋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이즈를 더 좋아합니다. 옆으로 크로스를 매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옆으로 매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 크기는 한 이 정도. 이 정도. 미디움 사이즈. 어. 미니보다는. 그러면 우리 어떤 사이즈가 더. 저는. 여자친구가 있다. 가정하에. 저는 약간 그래도 약간. MG잖아요. 그런가. 92년생. 하하하하하하. MG 호소인. MG 호소인 한 그라구.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약간 조그만한 거 두고 있으면 뭔가 귀엽더라고요. 여자가. 큐티뽀짝해 보이거든요. 여자친구가 있으면 이런 거 선물해주고 싶구나. 그래서 근데 이 사실 미니백이랑 이거랑 그 시간은 같은 거예요? 아니면 좀 더 걸리는 거예요? 시간은 비슷한 거 같아요. 좀. 그래요? 30분 차이지 크게 변하진 않는 거 같아요. 아. 근데 나는 특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걸 안 물어봤잖아요. 왜 이름이. 브랜드 이름이. 소마르. 왜 소마르지. 소마르가 이제 더하다 라는 그런 포르투갈어인데. 네. 그래서 제가 그 제품에 이제 예술적인 그런 가치를 담고. 또 저희 제품을 착용하면서 그런 예술적인 영감을 좀 더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더하다는 의미를 담고 싶었습니다. 오. 역시 그 이름이 되게 주는 느낌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아니 그리고 대표님은 아직 어리신데. 근데 유명한 또 해외쇼에서도 참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아. 진짜로요? 네. 미펠 일리사라는 그런 해외전시였어요. 감사하게도 참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와. 아니. 일단 가죽 공방이 요즘에 뭐 그렇게. 그러니까 많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왜냐 그리고 어쨌든 오프라인이 워낙 대세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또 대표님 또 나이가 어리시고 해외로 참가를 하시고. 또 열정이 또 엄청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아무도 없이 혼자 해. 아. 더 잘 돼야죠. 그쵸. 매출로 혼나야죠. 그쵸. 이 건물을 4층을 안 올라올 수 있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올 수 있게. 4층까지 다 대표님 건물일 수 있도록. 근데 나는 홍보를 따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홍보는 따로 안 하고. 근데 어떻게 알고 이렇게 와요? 제가 스토어팜이랑 인스타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제가 시작한 게 이제 에어팟 케이스예요. 이제 가방을 좀 하고 싶었지만. 이제 처음 하게 되면 이제 알아주지를 못하니까. 에어팟 케이스는 누구나 이제 쉽게. 맞아요. 케이스 유저들은 구매할 수 있으니까. 시작을 했고. 이제 그런 물성형 기법의 같은 라인으로. 이제 가방까지 좀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고. 그리고 공방도 또 있잖아요. 아 네 맞아요. 공방은 이제 올해 여기 신설동 3월에 이사를 왔었거든요. 공방까지 클래스랑 같이 하면서. 사람들이 직접 보시고. 조금 더. 이쁘면 이제 게스트 하시고. 사실 요즘에 분들은 약간 인스타가 다들 있으시니까. SNS가 이쁘면 무조건 올리거든요. 제가 정확히 그 케이스예요. 받아도 안 이쁘면 안 올리거든요. 냉정하잖아요. 근데 오늘 솔직히 가면 어때요? 이쁘죠. 왜냐하면 이게 또 하나밖에 없는 제품이고. 없으니까. 그리고 또 그런 게 좀 특별한 것 같고. 약간 소가죽의 약간 이런 디테일. 그리고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그런 끈 조절도 약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스트랩이 너무 또 예뻐요. 그래서 이제 진짜 그 달 항아리를 본받은 약간 이런 디자인. 저도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이거 꽂혔거든요 지금. 왜? 달 항아리 우리나라 전통의. 우리나라 고유의 멋이잖아. 이게 부드러운 곡선 봐요. 청자와 같은. 이 느낌이 여기 담은 거 아니에요. 어쨌든 제가 이걸 하면서. 그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요즘은. 홍보가 안 되면 잘 모르니까. 그래서 어쨌든. 또 요즘에 또 아시죠. 또 너무 심한 부경기고. 그래서 어쨌든 좀. 얼리 알리고자 하는 마음에. 저희가 또 이렇게 왔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그러면 이제는 좀 더. 이제 잘 되시면. 직원을 구할 건가요? 그래야죠. 그렇죠. 이사. 엘베에 있는. 1층으로.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명함과 이제 카드 지갑. 사실 요즘은. 저희 오빠도. 아까 구경했는데. 이거 이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여기다 명함 넣고 싶다고. 왜냐하면 이제. 명함을 갖고 다니니까. 왜냐하면 그거를 이제. 들고 다니는 케이스가 없으니까. 다들. 장지갑에 다 이제. 뽑아 놓잖아요. 그냥. 이런 거 하나에 넣어놓고. 이제. 소개할 때 이렇게 빼면. 보기도 좋고. 아니 요새는. 명함을 하도 잃어버리니까. 드릴 때 그런 말을 해요. 이왕 버리실 거면. 사람 많은데 버려주세요. 아 어떡해. 그 정도로 요새는. 명함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잘 관리 안 하시니까. 근데 요즘 그래서. 명함에다가. 바코드 하잖아요. 바코드. 투알코드 같은 거. 그게 명함이 뜨게. 인스타그램이 되는 거. 버려도 상관없다고. 이런 식으로. 아이디얼 싸움인데. 어쨌든. 그래도 명함은. 고유의 그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거 지갑에 갖고 다니면. 너무 이쁘다. 이쁜 거죠. 왜냐면. 명함. 저도 있죠. 여기다. 앱해서. 괜찮은데요. 그러니까요. 이건 제가. 온라인에서만 구현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오프라인에서 결제가 안 되는 현장에서는. 왜 로이 없어요 로이. 소감 어때요. 딱 이렇게 둘러본 소감. 사실 저는 이제 오기 전에. 남자에 관련된 상품 없다. 오직 누나를 위한 뭔가. 소말은. 여성분들이 어떤 천국가 같은 건가. 이런 걸 보고 왔는데. 맞아요. 의외로. 제가 지금 관심이 가는 게. 이런 거 만들 수 있어요. 이어폰이라든지. 혹은 만드는 거. 여자친구를 위해서 제가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 본방 같은 거 와 본 적 있어요? 저는 진짜. 한 번도 없죠. 여자친구 선생님 한 번 도전해 봐요. 그럼 클래스 신청하는 것도 혹시 알지 않을까요? 클래스는 저희가 인스타 DM도 있고. 그리고 네이버에 소마를 치시면. 이제 가족 공원 페이지가 나와요. 그대로 이제 연결돼 있군요. 예약을 하시면 돼요. 데이트 포스트 보면. 그쵸 그쵸. 아니 그리고. 우리가. 그 홍보 타임 해야 되잖아요. 아 이거 좀 어려운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이 브랜드를 그냥 그래도. 소개해주면 이제. 우리 뭐 쓰다미분들이. 워낙 많이 보니까. 자 여기 가운데 한번. 보시고. 둘 셋. 네. 소마르는 이제 가죽 브랜드와. 가죽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괜찮아. 어. 신솔동에서 이제. 로사를. 로사가 되고 싶은 분들은. 여기서 이제 가죽 공예 클래스를. 함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제품을 가지고. 이제 로이들과 함께. 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다. 아 너무 떨려서. 오오. 어떻게 끝났어. 어떤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아이고. 이게 멍해가지고. 또 우리. 아 제가 또 찾아왔는데. 네. 어떠셨는지 한번 그래도. 혼자 일하다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오시니까. 오. 힘도 없고 네. 너무 즐거웠고. 감사한 시간. 아 근데 진짜 너무 덥잖아요. 근데 또 혼자 하시니까 또 힘내셔서 또 이제 많은 얘기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또 나름 이렇게 쓰나미들에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즐거웠습니다. 아..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소원을 빌어라. 소만 잘 얘기해주세요. 소마를. 자 오늘 촬영인데 어땠어요? 사실 뭐 사실 여성 상품이다 보니까 제가 좀 이렇게 어렵지 않을까 하면 누나 옆에서 가방이 들러붙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남자들이 와서 좀 뭔가 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있는 곳이었어요. 공방을 또 할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그쵸 그쵸. 연인끼리 와도 되고 사실 또 이제 들어와서 서치하시면 또 이제 탁 가방들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가죽의 그 느낌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또 혼자 하시고 또 하니까 한번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와 진짜 너무너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우 아닙니다. 이 다음화는 또 있는 거죠? 아 그럼요. 아니 매번 말씀하실 때 내가 불안해 죽겠어요. 아니 단비. 쩜쩜쩜. 단비처럼 우리 저기 쓰다미분들 또 나랑 같은 마음을. 아 그래도 또 엄선하고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저희가 이제 산화가 끝난 거잖아요. 야 사화는 또 어떤 곳이 될지 기대를 하면서 어쨌든 쓰다미분들 여기 브랜드 와서 서치해 주시고 한번 쭉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도 즐거웠고 우리 사화에서 만나요. 안녕. 또 만듭니다. 또 만듭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